요! 와! 스타트! 와! 자 이제 갑니다! 자 과연 스타트 라인 통과했습니다! 스타트 라인 통과했습니다! 자 멋지게 통과하자마자! 오! 자 장애물을 피해서! 자 멋지게 통과하자마자! 자 장애물을 피해서! 와! 드리프트! 와! 드리프트! 와! 드리프트! 자 장애물을 피해서! 와! 드리프트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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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첫 번째 코스를 드리프트로! 잘 깨져 잘 깨져! 뒷바퀴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! 자 이제 두 번째 코스입니다! 뒤에 엉덩이에 있는 성향에 불을 붙입니다! 불을 붙였어요! 엉덩이에 있는 성향에 불을 붙입니다! 불을 붙입니다! 불을 붙입니다! 불을 붙입니다! 불을 붙였어요! 際에서의 성향이 불을 붙요! 흠! 면볼게요! 호! iamo! 감사합니다! particles! 고 establish τουςígen합 employees! 최악! 네 최악! 고생하자고 pavedLY! überzeugen 예upa 강력! 고생하 chilly idearga!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어요!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어요! 고생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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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4코스 3번에서 와인잔 사이를 통과 통과해서 주차 성공! 와인잔 사이를 통과 통과해서 주차 성공! 정말 섬세하지 않습니까? 자 이제 와인잔들이 엄청나게 승자되겠습니다. 아 좀 알지깐 다루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자 보세요 보세요. 우와! 이게 드래프트를 이용해서 와인잔 사이를 통과해서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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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코스에 문을 여는 겁니다. 다음 코스에 문을 열었어요. 자 이제 마지막 코스로 들어갑니다. 둥근 트랙 사이로 진입하는데요. 와 대박이다. 대박이다. 갑니다. 자 드래프트를 하죠. 자 마지막 와인잔 사이로! 자 드래프트를 하죠. 자 마지막 와인잔 사이로! 통과를 해야 돼요! 통과를 해야 돼요! 스톱! 통과를 해야 돼요! 스톱! 우와! 우와 대박! 여기 통과 한번 봤어요. 우와! 이거 다 동무 참죠. 나 나 나 나 정말 대단하다. 와우! 감사합니다. 자 드래프트를 하죠. 자 마지막 와인잔 사이로! 통과를 해야 돼요!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작은 차 한 대가 시작부터 손에 이렇게 땀을 찌게 할 줄 몰랐어요.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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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. 정말 대단합니다. 이게 조금만 실수를 했더라도 와인잔이 넘어져가지고. 와인이 차를 끓게 돼 있는 거거든요. 맞아. 그야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. 네. 이런 장난감 차가 그냥 갖고 노는 거와 아니고. 이렇게 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심판한 순격으로 와닿는 거 같아요. 예. 장난감은 아닌 거 같아요 일단. 장당감 수준의 어떤. 네. 아니었습니다. 정말 화려한 드래프트 키스를 보여주지 오늘의 주이고. 일단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본에서 온 이 RC카의 주인인 아라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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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가 RC카가 여러 가지일테면 그 징기명기를 보여주고. 뭐 사바퀴를 돌고 드래프트 키스를 보여주는 것은. 스타키 기술이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. 이런 분야가 전문적으로 있습니까? 분야는 따로 나눠져 있지 않는데요. 대신 자동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속도를 겨루는 레이싱 자동차가 있고. 저희 RC카의 경우에는 디테일한 움직임이 특징입니다. 근데요. 네 나영씨. 근데.